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첫 번째 보톡스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십니다 이를 설명드리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을 태어나서 늙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30대에는 시속 30km 속도로 늙는 것이고 나이가 70이라고 한다면 시속 70km로 빨리 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주름이 생겨 있을 정도로 그냥 빨리 빨리 늙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에는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하고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느렸었는데요 나이가 50, 60 막 이렇게 지나게 되면 막 세월이 쏜살 같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톡스를 맞게 되면 자신의 연령대인 60km에서 70km 이렇게 빨리빨리 늙는 게 아니고 보톡스 약물에 효과가 있는 동안은 시속 30km로 노화가 늦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톡스를 안 맞게 되면 원래 속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므로 보톡스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빨리 늙는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만약에 계속 만든다고 한다면 자기 친구들은 60살에서 70살까지 10년 동안 시속 65km 속도로 늙을 때 자기는 10년 동안 시속 30km로 늙어서 남들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그 영구적인 방법은 이렇게 수술로 표정 근육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인데요 이에 비해 보톡스는 뭐 재발을 하긴 합니다만 수술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상 문제가 되겠고요 세번째의 경우는 보톡스라는 단어가 주름을 펴기 위해 얼굴에 놓는 주사의 대명사 그러니까 얼굴에 놓는 주름 주사는 다 보톡스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콜라겐 주사 혹은 불법 야매 주사도 전부 보톡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 중에 성형수술보다는 보톡스가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보톡스 많이 맞으신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전부 다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얼굴도 울퉁불퉁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제가 유일하게 거부스러운 게 보톡스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그림에 얼굴에 놓는 주사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보톡스의 작용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주사바늘이 표정근육에 찔려져 있어서 여기에 보톡스를 주입하게 되면 저 부분의 근육이 마비되어 주름이 펴지는 원리입니다 이는 엉덩이 주사같이 물과 같은 액체로 피부에 일정한 부피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주사 바늘이 피부에 찔려져 피부 밑에 뭔가 고체 알갱이를 넣어 피부가 볼록하게 융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하얀 알갱이는 액체 성분의 보톡스가 아닌 고체 성분의 필러입니다 이와 같이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톡스의 경우는 3-4일이 지나야 하는 반면에 이렇게 필러 같은 경우에는 맞은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톡스만 단독으로 주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러와 같이 주사하여서 물론 이때 보톡스 필러뿐만이 아니고 요새 뭐 매선이라든가 혹시 실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물질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면 이렇듯 하자마자 뭔가 확 달라져 있으면 그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당장 좋아지니깐 다음에 몇 달 지나서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번 자주 하게 되다 보면 보톡스는 물과 같은 액체라서 없어지는 거라 괜찮지만 필러는 계속 축적이 되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필러도 6개월 1년 간다고 6개월마다 맞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는지에 대해 7년 6개월 된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환자 본인은 보톡스를 매년 여러 해 동안 하셨다고 하시는 분의 수술 모습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톡스는 엉덩이 주사와 같은 액체라 여기 이 화살표 부분에 이물질들은 필러 종류로 볼 수 있고요 이를 조직검사에 보면 10년 20년 전에 맞아셨던 분들은 불빛 야매 수술은 콜라겐 주사 파라핀 주사 등이 많고요 또 약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은 공업용 액체 실리콘 요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반영구 필러들 뭐 이런 질 뭐 이런 것들로 밝혀집니다 즉 보톡스 맞으신 분들이 나이 드니까 무섭던데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보톡스 부작용이 아니고 필러 부작용인 것입니다 보톡스의 작용은 표정 근육을 마비시켜서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그 부작용은 이 안면 근육들이 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이런 것이라고 유추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어느 한 근육에 보톡스를 이렇게 주사하게 되면 그 주사액이 주입된 부분을 그 동심원 중심으로 해서 그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처럼 표정 근육들이 이렇게 마비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주사를 놓은 자리 사이사이마다 마비된 근육과 미처 마비되지 않은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고 엉키면서 입이 한쪽만 안 벌어진다던가 안 움직인다던가 하는 그 보톡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톡스 약물이 다 퍼지게 되면 표정 근육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매끈한 얼굴형이 되게 되겠습니다 반면 주사를 놓는 자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뭐 과량을 넣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좀 우리가 보기 싫은 부작용으로 이 추미근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보톡스를 놨는데 여기 이렇게 흘러가지고 눈 뜨는 근육을 마비시켰을 경우에는 좀 눈이 덜 떠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눈이 덜 떠진다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아주 위중한 보톡스 부작용의 경우도 보통 한 3주에서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3주에서 6주가 보톡스 효과가 제일 강한 시기기 때문에 그때 이후가 되면 점차 회복이 되면서 6개월 1년 2년 정도 되면 거의 100% 눈이 다 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덜 떠지면 완전히 보톡스 부작용으로 굉장히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리버시블하다 앞으로 호정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희망적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톡스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좀 더 지나 그러니까 시일만 좀 지나가게 되면 거의 100% 회복이 되므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1년에 2번에서 3번씩 지난 거의 20여 년 동안 제 얼굴에 제가 보톡스를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만 보톡스로 인해서 크게 부작용은 없고요 환자분들이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오래 맞아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보톡스는 이게 물처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 부작용이 설사 혹시 생겼더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 낫는 것인데 반면에 제가 제 얼굴에 필러 맞은 부분들은 제가 간혹 과로를 한다던가 너무 컨디션이 나쁘다던가 흡연은 안 합니다만 음주를 이렇게 해서 몸이 피곤하다던가 할 때 막 붓고 뽀르지가 생기고 하는 그 필러 부작용은 뭐 여러 번 겪습니다만 보톡스로 인한 부작용은 뭐 시일만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썸네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젊었을 때 보톡스 맞았던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드니까 너무 싸납고 그냥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는 것은 정작 보톡스 부작용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